자 깔끔하게 가보자구요 아 요번에는 이제 또 어떤 챔프를 한번 해볼까? 음.. 어떤 챔프로? 어.. 새로운 신챔프 배우는게 잘잘하네 어 근데 아리도 이제 확실히 알았어 음.. 오베르탕 맛있다 뭐 다른 뭐 다른 라인 가서 뭐 키 올리고 그런거는 오히려 마이너스야 어 미드 와갓구임만 좀 확실하게 이렇게 어? 이제 나 왕규 시켜주고 어? 그게 이제 좀 관건이지 그래 미드만 야무지게 가자 우리 또 다힐님 또 한계로 또 평가에 감사드리구요 샤코 종굴 아니 샤코 종굴은 좀 너무 좀 양아치스러워 어? 음..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제 좀 추천 안하신 분들 좀 추천 질찬 한 번씩만 좀 부탁드려요 우리 여섯시 네고아님 어.. 또 한계 감사합니다 자 미드 어떤걸로 가볼까 아 오리아나 한 번 좀 충격파 한 번 써볼까? 오리아나 아직 한 번도 안해봤는데 아니면 룰루도 한 번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1번 제드 야스오 르블랑 어 3배네 야 여러분들 어떤게 좀 재밌습니까? 좀 쉽고 아니다 이제 쉽고 어렵고 한거는 이제 내가 롤에는 이미 다 능통했기 때문에 아 특패 한 번 배워볼까? 맞아 특패를 안해봤어 야 근데 특패 구웅 그거 R 쓴 다음에 자기 그거 위치 그 오른쪽 클릭해 왼쪽 클릭해 특패 좀 어렵던데 특패 어 바닥 바닥 어떻게 해요? 뭐 뭐 왼쪽 클릭해 궁 쓰고 마우스 오른쪽 오케이 와 특패 한 번 갑시다 어? 특패은 여러분들 소매치기 이건 별로 안좋고 하이 눈 삼총사 야 여러분들 이거 특패은 스킨 뭐가 제일 좋아요? 레드카드 아 맞아 텔포 가야지 하트의 눈 위대한 트위스패드 오 이것도 달달한데? 와 이 새끼 이거 존나 많네 스킨 삼총사가 깔끔합니까? 아 위대한들이 고수들이 쓰는거야? 오케이 좋았어 위대한 눈 봐 오베르탕 맛있다 점 아 리신 이것 좀 어느정도 못하는 놈이 마우스 클릭 없이 스마트키 하면은 R 한번 눌러서 불 밝힌 후 R 한번 원하는 지역에 누르면 된다? 야 뭐야 야 뭐야 이 새끼 어떤 상대편에서 저렇게 했나? 야 JBK1 군인이야? 그래? 알았어 적팀이 다 째어? 이 새끼들 또 괜히 또 겁나서 이제 또 지렸는가 보네 어? 군대 간 친구 아이디라 어 근데 인터넷 왜이렇게 느리지? 그럼 또 다시 한번 좀 제목해 한번 해야되려나? 와 거부형 오늘 방송 늦게까지 하네 그러게 요즘 미드 코르키 많이 하더라 음 뭐야 아 피즈도 한번 파볼까? 아 이 새끼 어떤 새끼가 제대로 안 했어 이거 게임 안 들어가지는 거 아니야? 아 적팀이야? 미드 미드 인생 언제나 저장이지 특패 아주 좋아요 특패 이거 뭔가 이거 제대로 슈퍼캐리 한 번 날 것 같은데 어 특패 이거 뭔가 기대돼 오베르탕 전적이 그래? 그렇게 안 좋아? 가랭이랑 낫서스 낫서스 한 번 가 어 챔피언 좀 살아 이 새끼야 아 유튜브 이거 좀 빨리 좀 뭐 이렇게 뭐지? 궁 텔포르다? 오케이 알았어 무한농닝 다니면서 킬먹는 거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잠깐만 이게 골카가 일단 준비 완료 누르면 되잖아 어 위대한 골카가 스턴이고 W선 찍시고 Q선 찍고 E스킬은 베인처럼 산타할 때 데미지가 팡팡 터집니다 그래 그래 선 투패하면 판테온 피지에게 맞아 뒤집니다 괜찮아 브론즈에서 그런 거 없어 어 음 브론즈에선 그런 거 없어요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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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갑자기 그냥 어디 그냥 뭐 어 즐겨찾기 추천 방송 해갖고 뭐가 좀 야무지게 떠 있어갖고 어 나도 모르게 호기심에 음 음 음 아 카드 두 번 돌리면은 그래 딜이 두 배가 돼 음 아 미드 이즈야? 제 AP AP 이즈겠지 그치? 음 탐방 W 카드 뽑기 Q 카드 날리기 E 평타 때리면 주변에 카드들이 뱅글뱅글 동 그때 평타 치면 평타가 쌤 스펠은 어 야 일단 W 섬마야? 응? 파랑 이즈 음 그래요? 아 Q 섬마 그럼 일단 1레벨은 1레벨은 어 W W 일단 먼저 가고 어 특패 아주 좋았어 아 Q 섬마인데 1레벨 W 알겠습니다 아 요즘 뭐 원딜 특패도 요즘 좀 핫하던데 음 W Q 섬마 알겠습니다 아 아 아 프로젝트죠 빛의 별 코치 아 이새끼들 이거 두 눈만 이거 스킬도 없고 이래갖고 아 점포기 안 좋네 음 음 음 이즈 쫄아서 바로 정화들지 어 뒤지는거지 그랬다가 자 일단 도란눅으로 해서 가고 야 빨리 인백 빨리 가자 자 인백 그냥 남자답게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이새끼 뭐해 왜이렇게 늦어 아 요렇게 소환사의 현금을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뭐가 여기 일단 대기타 야 왜 카드나간 게 좀 이상하다 아 아, 안 나가네. 왜, 뭐야. 파란 카드. 50의 만화를 회복시켜주고. 저한테, 멋지지. 저기 이게, 이동속도를 30초. 한 카가, 제가 유닛을 하나 설치하고, 행운의 주사를 굴려 1에서 5까지 없고 추가 골드. 유닛을 하나 설치할 때마다, 음. 좋은데. 와, 어떻게 바로 정화 쓰네. 여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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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야? 이리와 이리와 에어뜨리로 이리와 에어뜨리로 퓨 퓨 퓨 퓨 퓨 퓨 뱀뱀뱀 스피를 돌리네 만화 관리 좀 해야겠다 비퍼를 돌리네 여기저기 그럼? 그 끝 아, 저걸 전멸을 쓰고 오네. 그렇지, 들어가! 좋았어, 그룹! 야, 이거 템 뭐가냐? 템 뭐가요? 어, 빨리! 아, 리치베이? 아, 리치베이? 아, 리치베이? 리치베이? 아, 리치베이? 아, 리치베이? 아, 렉히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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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왜 너무하나? 와.. 너무하나 미쳤네.. 왜? 왜 갑자기 너무하나 가다가 아.. 아.. 너무하나 극혐이네요.. 죄송합니다.. 야.. 이거 좀 정신 바싹 차려서 해라 이 새끼 저거 탑에서 좀 존나 헤맨해 바텀도 존나 문제맞혀 이거 바텀도 존나 문제맞혀 이거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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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어.. 미안해.. 미안해 미안해.. 내가 그걸 못 봤네.. 소리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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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! 좋았어! 깔끔해! 와.. 리친 저거 저.. 저.. 저것도 사람 아니네.. 저것도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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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좀 정글이 문제야.. 정글이.. 뭐 어디하나 좀 시원하게 어떻게 좀 차는 법이 없어.. 아.. 어? 맬고 attend 칠했고요 좋았어 깔끔해 아주 지렸어 와 미쳤다 혼자 게임 다하죠 지립니다 나로우 하나 날라오고 맞았지? 맞았지? 야 와드 좀 박아놔 자 오늘은 운이죠 너넨 잇따 너넨 ... 와.... ... 미쳤다! 꺄아아아아 moment 바돔거죠 와 Randy 아니 거기서 갱이 왜 나와 와... 지렸네 하구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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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만나요. 뭐야. 뭐야. 와. 와. 칠이 없고. 깔끔해요. 달달합니다. 이게 바로. 센스. 센스. 센스 있어. 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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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ww 쥐구여어 굿 깔끔합니다 리신이 잘해 리신이 그래요 존야까지 존야 나온 다음에 룬안의 메아리를 빨리 가져오지 아 신발 맞어 지렸어 잘했어 아 나도 모르게 카드를 갖다가 이게 이상한 카드가 나와서 혼났네 다 지리구요 깔끔합니다 강후빙 침착성 보십쇼 이렇게 해서 왕기 들어가네요 투패 재밌네 신발은 마법사의 신발과 신발 아 아이온이야 오케이 오케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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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해라 네 굴러 치아를 밝히고 치아 아 끊는다 아씨 야 니네 뭐하냐 아 게임 터지네 용접 빼 용접 어? 아아아아악! 야 이게 뭐하는거야 대체 아 이건 아닌데 다음에는 라바돈에 뭐 중국모자 가면 되나? 와 이거 뺏게 되나? 뭐 바로 오늘? 아 아 야 용이라도 바로가! 용이라도! 아...씨... 망했네... 좋아 좋아... 카드 뽑고 타는 거야? 다른 라인이 개고통이다... 포탈이 파괴했습니다. 포탈을 파괴했습니다. 아! 존냐! 계속 늘었는데! 아... 미친다 이거... 아니 리신을 또 왜 뒤져! 아... 아 망했네 야 이게 좀 뭐여서 이제 좀 제대로 한타 좀 해 아 아 쓰레기같은 새끼들 진짜 사람스럽게 없네 와 아 바텀 새끼들 저거 진짜 사람 아니네 바텀이 어 탑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어 보통이 제일 심했어 이거 니시는 그나마 이제 하나 뭐 뭐 충신 5인파 개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새끼 이거 잠깐만 이 새끼들 이거 무조건 찾아내야 돼 와 사람 아니네 진짜로 진짜 사람 새끼들 아니야 와 하 탑도 이거 좀 문제 있긴 있는데 탑 여러분들 맞죠 그죠 에 와 5인큐인데 이러고 지네 어 탑도 좀 문제 있지 그치 아니 그렇지 않아도 너는 인마 이 새끼야 그냥 차단하려고 그랬어 이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어 가뜩이나 지금 어 이 새끼 뭐 사람 새끼가 아닌가 지금 구별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 출고는 이거 이 새끼가 그냥 씨 누구 지금 약올리는 거야 이거 아까 오베르탕 맛있다 이 새끼 하나는 그래도 그나마 아주 조금 열심히 했어 그제 어 아닌데 이 새끼도 사람 아니야 이 새끼도 아니야 이 새끼도 아니야 음 와 여러분들 그래도 미드 진짜 좀 열심히 잘 했잖아요 솔직히 처반에 어 애들 막 이렇게 그 어 그 새끼 그거 누구야 어 늑대 새끼 계속 나한테 막 미드만 파고 그래도 어 나름 킬 안 다니면서 킬 주워먹고 얼마나 잘했어 예 맞잖아요 어 근데 갑자기 그냥 보똥이 그냥 올라오면서 그냥 어 불추락 징크스가 오는데 막 어 그거 뭐 어떻게 정신차려 거기서 와 철선가님 또 팬가입도 감사드리구요 탑 나 서스픽부터 망했다 걷다가 탑두 여러분들 어 내가 가서 궁으로 그 로밍 가고 하면서 그 킬을 한 2킬이나 따줬잖아 예? 와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그 어 뽀비한테 어 차 밀릴 수가 있어 아 참 문제 많네 문제 많아 무조건 이거 호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망치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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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vikt